네 안녕하세요 버퍼보이트 조조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있는 구글 클라우드 공개 데이터 세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공개 세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요 이거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도 마켓플레이스에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이 공개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뭐 유약을 하면은 구글 클라우드 공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활용해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여기에 공개된 것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뭐 이렇게 빅컬이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각화까지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세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요거 데이터 세트를 여러분들이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 시각화하고 나중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들을 사용하시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들을 사용하는 거기에 대한 비용들은 당연히 이제 책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회사 쪽에서 지금 이제 뭐 나사 딱 눈에 딱 띄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런 눈에 띄는데 이런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 공개 데이터 세트 살펴보기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저하고 같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셨다면은 현재 콘솔 클라우드 구글이라는 사이트로 이제 마켓플레이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데이터 세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현재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뭐 광고 분석 제일 많은 것은 이제 코로나 최근에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백과사정 같은 거나 금융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좀 많이 제일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각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거 블록체인들 그런 블록 같은 경우나 그 다음 거래했던 그런 정보들 예 그런 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음 저도 이제 뭐 블록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나 이제 뭐 비트코인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실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냥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가지 이제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정보들을 모르더라도 한번 비트코인 쪽에 정보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각각 데이터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뭐 정보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 쪽으로 보시면은 아래쪽에 샘플 쪽 보시면은 그 샘플들을 빅커리 UI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샘플들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음 그리고 런 디스 커리 라고 있는데 요건 이따 저희들이 클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있고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 세트 보기를 하시면은 연결이 됩니다 어디로 연결이 되냐 바로 여러분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빅커리라는 요거 정보도 연결이 돼요 빅커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한번 또 기초적인 부분들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각각 리소스에 대한 그런 컬럼 정보들이나 좀 살짝 줄이도록 할게요 컬럼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여기 왼쪽에 나오게 됩니다 다 나오죠 각각 테이블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커리문들을 여러분들이 빅커리로 사용할 수 있는 커리문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여기에서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바로 모든 데이터들을 한번에 불러오면은 안되고요 자 그러면 쉬운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저희가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샘플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이 정보들 설명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천 개 랜덤 값으로 되어 있는 비트코인 어드레스들을 나는 좀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클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하시면은 아까처럼 빅커리 시스템 쪽에 들어갑니다 빅커리 쪽에 데이터베이스 그쪽 서비스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커리문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커리문들을 여러분들이 샘플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커리문들을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까지 배우신다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뽑아오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실행시 커리가 약 25.1기가 정도를 처리한다라고 다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구글 클라우드를 꼭 사용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커리문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나중에 실행하고 난 뒤에 또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이름으로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이 아래쪽에 원래 더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교육한다고 좀 많이 줄여놨습니다 줄여놔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어제 저도 한번 테스트로 해본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그리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실행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누리시면은 여기에 이제 커리들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형태들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바로 따로 누르 만약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csv 로컬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결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좋겠죠 계속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들을 사용한다면은 저는 구글 클라우드 그 시스포의 구글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를 선택하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저장을 하시면은 요 정보들이 자동으로 자동으로 플랫폼 쪽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있으면은 드라이브에서 열기라고 또 나오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저장됐던 그 경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커리했던 정보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데이터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 여러분들 구글 데이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시각할 수 있는 또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할 수 있는 정보들은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공기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